확보, 격리, 보호! SCP 대단히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요지의 SCP의 컨텐츠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누구죠? 먼저 첫 번째 SCP는 바로 SCP-049 소환 훨씬 더 뭐랄까 디테일이 있네요. 얘도 저번에 봤었죠, 여러분들? 자, 049 등급은 유클리드고요. 흑사병 의사입니다. 와,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당해봐서 알겠지만 얘가 그 역병인가 퍼뜨려가지고 죽으면은 좀비? 예, 좀비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훨씬 더 뭔가 무섭게 생겼다. 그러면은 D클래스 하나 좀 소환해볼까? 의사부터 와, 바로 또 찾아가는 거 봐. 야, 여기 한 마리 더 슈욱 던져. 뭐 던지는데요? 던져. 아, 뭐 주사기 같은 거 던지는구나.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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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치. 엄한 의사도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그때 좀비 만드는 능력은 있는데? 왜 그냥 죽기만 하죠? 야야야. 스톱스톱스톱. 못 나간다. 응. 절대 못 나가. 명중률보소. 오! 됐다. 좀비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게 일정 확률로 준비가 되나보네요. 야, 한 명 좀 하셨다. 오! 잡으러 간다. 도망친 놈. 잡으러 간다. 쑥! 헉! 헉! 슬라임핑 개오지네. 이거 나도 죽으면 설마 저번처럼 그.. 좀비 부대 될까요? 헛.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한방컷에 해봤는데요? 자, 이 SCP-049-2 개체들은요. 공사구에 수술을 통해 소생한 시체들입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좀비죠. 자, 그러면 공사구랑 좀 붙어볼 만해가 있을까? 그럼 소녀 한 번 소환해보자. 과연 소녀에게 반응을 볼까요? 딱히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인간을 소환해볼까? 106이었나? 야. 뭐야? 어? 얘는 왜 죽었어? 가드. 가드다. 우와! 다 좀비 만들어. 약간 인간형 애들은 다 좀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자자자자자. SCP부대!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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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mento 잠깐만, 설마 가굴에는 장사 없나요? 아무리 공사구지만 으으으으 fig 총알 부대에게는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근데 거의 뭐 원샷 원킬이라 그런지 힘도 못 쉽니다 진짜 일루 와요 체력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야 시체 매너 해라 임마 탈출하나요? 탈출 실패? 잘가요 자 다음 SCP 만나러 가볼게요 자! SCP 745에요 이름 헤드라이크 생긴 거는 뭔가 그... 대머리 공룡 있잖아요 개같이 생겼는데요 자 일단은 745같은 경우에는 이름 헤드라이트구요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족보행의 어 육식동물이구요 약간 공룡 느낌이거든요 어 개체의 뇌는 바로 볼 수 있구요 아 이게 뇌를 직접 다 볼 수 있는거구나 음 745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 외딴 부분에서 쌍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밤에 딱 나오면은 이게 쌍라이트죠 쌍헤드라이트 느낌으로다가 번쩍번쩍 누가보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는 듯한 느낌일거 같아요 시속 180km로 완벽하게 동시에 움직인데요 속도가 말도 안되게 빠른가보네 이 745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 혼자있는 차량들을 노리구요 사냥하는 쌍들은 그들의 표적을 추적하거나 달려들음으로써 운전자들을 길에서 도망치게 만든다구요 이렇게 몸 자체가 검은색인 것도 밤에 눈에 뜨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일까요? 야 그럼 얘네들은 좀 밤에 보면 볼만 하겠는데 어? 이거 머리 왠지 빛나지 않을까요? 이클래스 한번 소환해볼까? 으흠 우와우 야야야 바로 물었던네 얌얌쩝쩝만 얌얌쩝쩝쩝쩝쩝쩝쩝 누구신가요? SCP 0662에 요소환 도왕 도왕 오우 뭐야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네요 066 자아 066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털실과 리본이 얽힌 약 1kg 무게의 무정형 덩어리? 그리고 털실들이 도레인바솔라씨도 음 약간 각각의 음을 좀 낸다고 하나봐요 그래요? 오야야야야야 방금 죽여다니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무서워 일단 인간한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얘는 계속 나가려고만 해 문 열어보자 나가봐 임마 어디가는데 어쩌라고 이야 뭐야 음파공격하네 약간 우와 엄청난 녀석인데요 그래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일정 주기로 에릭 에릭 이 목소리를 이름을 계속 부른대요 그래서 에릭앱 장난감인가봐요 아 아 이게 베토벤 교양곡 제2번인데요 140dB 이상으로 쫘악 뿜어내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면은 총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소음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해야 됩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에요 이거 자자자자자 그 녀석 왔습니다 오늘의 거의 메인 SCP라고 할 수 있는 SCP 0 7 6 오 아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등급은 케테르 등급입니다 아무래도 격리가 조금 힘든가 본데요 어 SCP 076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76-1 돌로댄 큐브와 그리고 인간형 개체 076-2 얘가 이제 076-2네요 큐브같은 경우에는 고대의 미스테리한 그런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거든요 약간 어 만년정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뭐 물건 물체 그런 느낌이래요 076-2는 20대 후반에 샘족 남성으로 보입니다 키가 거의 뭐 1.96m 그러니까 2m정도 되구요 그리고 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컬트적인 문신이 얘 들어가있다고 하거든요 SCP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녀석 중 하나인 68-2 아시죠? 절대 죽지 않는 파충류 그 녀석과 마찬가지로 얘도 불사라고 해야될까요? 아 죽기는 죽는데 부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얘도 68-2 마냥 죽일 수가 없다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D클래스를 보면은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적대적이래요 얘가 admitted 기본적으로 저 검으로 다가 후죽혀 피는 느낌인데 음.. D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가드들을 continue 불러 볼까요? cr matters 얘네들도 단체로 조우면 뭐 죽겠지 뭐 과연 Bruber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쫓아가서 때리기는 하는데 저는 별로 없다.. 오히려 약간 느릿느릿한 느낌인데? 확실히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때려도 뭐 기스가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 녀석을 한번 통화해봐야겠네요. 머싱, 윙건, 발사! 이건 못 버티겠지. 와, 머싱건더 버티는 거 보소. 야, 언제 죽냐? 야, 이거 진짜 무적 아니에요, 얘? 우와... 말로만 듣던 17대 1. 어? 오오오! 아아아아... 부활을 한다는 게 딱 죽자마자 이런 그 뭔가 관이 짜지면서 여기 안에서 약간 회복을 하는 그 모양인데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고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워라, 네워라... 요거는 안 깨지는 건가? 메이저 한번 지져볼게. 반응이 없네... 얘는 아예... 오오... 부활하자마자 죽는다! 파이팅! 와우... 야, 근데 레이저도 원래 그 아까 한 방에 죽었는데 꽤 오래 버틴다? 어쨌든 뭐... 죽기는 죽어요. 부활한다는 특성에서 좀... 68이랑? 예, 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갓팔이라고 불리는 68이! 절대 죽지 않는 SCP 소환. 와우... 야, 이게 훨씬 더 그... 느낌 잘 살렸네. 아니, 그... PC판에서는 약간 악어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SCP 68이 문서에서 나온... 어... 굉장히 징그러운 형태의... 예... 그 파충류의 모습을 그대로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 얘랑... 붙었나요? 어... 우와... 왓! 태기의 대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아벨! 68이한테 그냥 한 입에... 자구 짝! 자구 짝!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얘 같은 경우는 격리시킬 때... 격리소 안에다가 무려 염산으로 채워놓는다고 합니다. 잠깐만... 아까 보니까 이... HIG 터렛... 머신거는 버틸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와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알벨도 한 3초 컷 했거든요? 이거는 못 버틸거야. 가자 레이저!!! 와änn스어!!!!! 오 야 잠깐만! 짜가 졌는데?? 오? 과와로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쬐끄매 졌는데요 바로 커집니다 레이저 한 대 더 추가 6.82의 능력 역시나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6.82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령 없는 걸까요? 그냥 세계관 최강자 아니냐 나도 한번 물어뜯겨볼까? 한마컨 나냐? 장비를 통제하지 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진짜 완벽한 형태의 6.82의 모습과 그리고 새로운 부활 캐릭터죠 아벨 등등 또 굉장히 재밌는 녀석들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이 SCP 어마무시한 녀석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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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